자자자자자 이게 어디야 아씨 ss 차드 이게 sk sk 일렉트로 아 내가 왜 그 회사 그만둬 가지고 내 안가랬으면 sk 다니고 있을텐데 그래가지고 여기에 충전을 했어요 이제 지금 92%가 됐고 21,750원 아까 8%부터 시작했거든요 요금이 요금이 조금 비싸긴 한 아니 안 비싸 테슬라에서도 이정도 하면은 2만원 나와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요 쓸 뭐 아주 빨라가지고 쓸만한 뭐 어쨌든 내가 보니까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충전하니까 꼭 괜찮네 밥을 먹어서 충전하니까 90% 한 80%는 그냥 충전이 된거 아닐까 아 대신에 어댑터를 이렇게 꽂아 가지고 충전하고 있습니다 야 제가 이런 충전기 두번째 쓰는데 저번에는 어디 멀리 가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계속 싱크가 우려나 가지고 충전 제대로 안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충전 제대로 되네요 이야 유튜브 반포대장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감사합니다